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야기는 꽃은 왜 필까 오늘 봄이라서 음 예쁜 꽃 한번 구경할까요 꽃은 왜 필까 글은 박현하고 그림은 조민경이에요 생활 속 원래 과학 이라고 해요 한국 노벨 이라고 합니다 오 예쁘다 음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하얀 꽃 울긋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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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가지 색의 꽃들이 피워 있어요 우와 가장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냄새를 맡아보아요 우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쁘죠 우와 이거 무슨 꽃이요 와 이것은 철축꽃이에요 봄이 되면 산과 전래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꽃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와 너무 예뻐요 철축의 모양 아 꽃잎 여기는 꽃받침 이것은 뭘까요 암술 하고 수술 꽃잎은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잘 띄어요 꽃잎은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잘 띄어요 꽃잎은 다섯 장으로 갈라져 있어요 꽃잎 밑에는 작은 꽃받침이라고 하는데 꽃잎 밑에는 작은 꽃받침이 있어요 암술 수술 꽃 한가한 가운데 아기는 암술이 우둑 솟아 있어요 암술 주위는 열 개의 수술이 암술을 둘러 사고 있어요 음 우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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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곳은 벚꽃이에요 바람이 벌면 꽃잎이 우수수 들어줘요 잡았다 아 잡았다 꽃 모양을 자세히 살펴봐요 음 꽃 모양 꽃잎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꽃받침 꽃받침은 꽃봉오리가 활짝 비기 전에 꽃잎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음 암술 암술머리 암술대 암술대 시방 밑 시 음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시방 시 밑 시로 튀어있어요 밑 시가 자라시아시 뒤에 비어 그리고 수술대 꽃밥 와 꽃밥도 있어요 수술 꽃가루 음 수술은 꽃가루를 만드는 일을 해요 꽃가루는 꽃밥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음 와 예쁘다 꽃 너무 예뻐요 어디선가 볼과 나비가 날아왔어요 와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색이 익을려 날아왔어요 향기롭고 예쁜 꽃을 보려고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하지만 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곳은 사람들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볼과 나비 같은 권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와 놀고 있다 음 음 꽃은 왜 권총을 끌어들일까요? 꽃의 역할은 실을 만들어 자손을 퍼드리는 거예요 실을 만들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어야 해요 이것을 꽃가루바디라고 해요 꽃가루바디 어디 있을까요? 음 꽃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꽃가루를 옮길 수 없어요 누군가 옮겨 줘야 해요 그래서 권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권총들에게 꿀을 주는 대신 꽃가루바디를 시키지요 음 음 자, 권을 빨때 몸이 꽃가루를 묻혀요 꽃가루를 묻힌 채 다른 권총을 찾아서 근처의 꽃으로 날아가요 세 번째는 몸에 묻어있던 꽃가루가 다른 꽃의 암술물이 묻어예요. 오, 예쁘다. 우와, 으잉? 꽃가루 바디가 일어난 후에는 수종이 이뤄져요. 그래야 비로소 미치가 씨앗으로 자라게 돼요. 꽃가루관, 시방, 시방, 미치, 꽃받침. 꽃가루에서 꽃가루관이 자라요. 꽃가루 속에 있는 종핵은 꽃가루관을 타고 미치로 내려가요. 그리고 꽃가루 속에 있는 종핵관, 미치 속에 있는 날씨포가 만나요. 이것을 수종이라고 해요. 수종? 꽃의 역할은 씨를 만들어 자순을 퍼드리는 거예요. 수종이 일어나면 미치와 시방이 자라기 시작해요. 꽃은 지고, 미치는 자라 씨앗이 돼요. 시방은 열미가 되지요. 꽃이 너무 예쁘다. 화려한 꽃.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꽃이 없으면 식물은 자순을 퍼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함부로 꽃을 굽으면 안 돼요. 초록색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초록색 꽃은 잎과 색이 비슷해서 눈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권총을 유혹하기 어렵지요. 권총으로 꽃가루 바디를 하는 꽃종에 초록색은 없어요. 꽃의 울것 풀것 입은 이유는 불과 나비 같은 권총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우와, 신난다. 나비도 있어요. 사진 잘 찍었네요. 이거 뭘까요? 뱀처럼 있는데? 아, 뱀 안 했구나. 이걸 뭘까요? 한번 볼까요? 모든 꽃들이 권총을 이용하여 꽃가루 바디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옥수수꽃을 찾아봐요.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누구나 옥수수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옥수수꽃이 있구나. 방금 보면 깜짝 놀랄 뱀 같아요. 왜냐하면 옥수수꽃은 예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으니까요. 음. 자, 친구들. 어, 10분 볼 수 넘었네요. 그럼 여기 가지만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옥수수 소염이 암꽃이에요. 아, 암꽃이라고? 음. 옥수수 때 꼭두기 자라는 술이 숙꽃이고요. 옥수수꽃은 꽃잎과 꽃받침이 없어요. 암꽃은 암술, 숙꽃은 수술만 있어요. 그래서 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거 암꽃이래요. 암꽃이래요. 너무 예쁘죠? 머리카락 같아요. 머리카락 같아요. 아. 다음에는 옥수수꽃은 아름답구나 향기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충을 유혹하여 꽃가루 바디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꽃잎은 무엇이 도움으로 꽃가루 바디를 할까요? 이것은 수, 숙꽃. 아, 수꽃이라고요. 수꽃. 여기는 암꽃. 음. 가춘꽃과 안 가춘꽃. 잘 안 보이는데. 졸조끼나 벚꽃처럼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은 뭐든 가지고 있으면 가춘꽃. 옥수수처럼 4가지, 4가지 종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가춘꽃이에요. 안 가춘꽃. 와. 헷갈렸네요. 그치? 음. 암꽃 속꽃이라고 권총들면. 그리고 식물하면 가춘꽃과 안 가춘꽃. 하하. 친구들 여기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합시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